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html 문서에 이 내비게이션 부분에 링크를 걸어서 그 링크를 클릭 클릭 클릭하는 것에 따라서 해당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완성된 사이트를 하나 완결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곧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잠깐 멈춰놓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li 태그 있죠? 바로 이 li 태그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의 파일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각각의 항목들이 일종의 링크가 돼서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간다면 하나의 웹페이지로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웹페이지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의 완결된 웹사이트를 지금부터 만들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웹사이트의 대문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대문 페이지는 보통 index.html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index.html이라는 이름의 파일은 특수한 파일이에요. 약속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index.html이 대문 페이지다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주소창을 잘 보시고 제가 index.html을 지우고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어때요? 화면이 똑같죠? 그리고 index.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화면이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index.html이 이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라는 이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이렇게 주소만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웹서버는 그 웹사이트의 index.html을 우선 찾습니다. 그리고 index.html 파일이 있다면 그것을 전송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대문 페이지이기 때문에 대문 페이지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이 사이트의 전체의 주제인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들, 변수와 상수, 연산자 이런 내비게이션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아직 이 세 개의 정보 중에 뭐를 보고 싶다라고 클릭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본문 영역은 지금 안 보이는 게 또 좋겠죠? 그러면 그걸 해보자는 거죠. 우선 index.html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티클 영역은 이거는 지금은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은 이제 링크가 돼야 돼요. 이걸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문서로 가야 되고 변수와 상수를 클릭하면 또 그거에 해당되는 문서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링크로 바꿔보죠. a.hrf. 링크는 열었으면 닫는 게 좋은 습관이고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게 하면 될까요? 자, http.localhost 자, 여기 http라고 적혀있는 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http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http를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만들지 않은 파일이지만 page.html.html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카피해서 자, 여기에 html을 음... 변수와 상수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vc로 할게요. 그리고 태그를 닫고 그 다음에 연산자라는 것은 아, 이것도 어려운데 op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바스크립트가 예제인 이유는 제가 생활코딩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만들었던 컨텐츠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참고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리로드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링크가 걸렸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했던 내용은 날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링크에 해당되는 html 파일은 현재 서버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not found라는 에러가 뜹니다. 자, 그럼 이제 저 파일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페이지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페이지 하나만 보여줄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파일을 다큐먼트 루트에 저장을 하는데 자, htdoc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는데 파일의 이름은 지금 뭐예요? page-html이잖아요? page-html.html이라고 하고 저장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인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죠. 자, 그렇다면 article 이렇게 해서 본문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제목은 h1이니까 h2니까 자바스크립트란 h2로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리로드 그러면 이렇게 잘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변수와 상수를 이제 클릭해보면 역시나 우리는 page-vc.html 파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vc라고 저장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변수와 상수라고 적고 내용은 내용은 변수는 바뀔 수 있는 값이고 상수는 바뀌지 않는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리로드 그러면 이렇게 변수와 상수가 나오죠. 그럼 이제부터는 자바스크립트와 변수와 상수는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해도 에러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산자 자, 연산자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op라고 하고 변산자라고 하고 뭐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뭐 아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클릭하는 것에 따라서 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갈 때는 보통 가장 큰 제목을 클릭하면 그 제목은 모든 페이지를 대표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h1에다가 태그를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http localhost 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모든 페이지에 다 갱신해야 되요. 자, 갱신해볼까요? op도 바꾸고 vc에도 추가하고 자, 추가했구요. 그리고 또 어디에요? html에도 추가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했구요. 그 다음에 또 예, 이거 그 인덱스 파일도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첫 번째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동작하는 하나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을 한번 끝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충분히 어, 중요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있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웹은 이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또 훨씬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세 개의 링크를 만들어서 각각의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그거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렇게 출력되도록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링크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페이지마다 그 링크를 추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링크가 추가됐다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링크 100개를 추가하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한다면 점점 그 일은 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고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링크라는 게 얼마나 환상적이었겠어요. 없던 시절에. 그런데 점점 많은 일들을 웹이 담당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웹은 이 초창기의 모습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띄게 됩니다. 덕분에 훨씬 더 강력해지겠지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